안녕하세요. 오늘은 판당 보도를 건너하는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어 도안씨 안돼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시오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네 알겠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을 보세요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어 도안씨 안돼요. 어 도안씨 안돼요. 어 만반떼록 도안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세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세요. 너 띠니 밀란 떡 먹지 랑은 뻣지 링크로 타나 나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을 보세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을 보세요.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따라하세요. 솜타타 무렁띠윗. 어 도안씨 안돼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세요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네 알겠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을 보세요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네 잘 익었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